이 떡갈비로 말할 것 같으면 매력도 육즙도 콸콸. 처음에 잘랐을 때 육즙이 미쳤어. 육즙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. 맛있다. 육즙도 많고요. 굉장히 맛있어요. 진짜 맛있고. 이거 육즙이 팡팡 쳐줘요. 팡팡. 팡팡 대박을 터트린 이 남자. 저희 떡갈비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. 인생 역전을 불러온 한수. 1월 14일 저녁 7시 50분 방송됩니다.